패스요? 노 패스 패스할 것 같아요 형 던져될 것 같은데 나이스하 오 쇼 쇼 쇼 쇼 쇼 라이벨 나이스하 나이스하 형 요번 거 올리면 되겠다 그치? 어하하 나도 찍고 있어 오 형 요번에 쩔었어 형 형 휠데이 관리 잘해요 나 쇼 온다 쇼 오는 것 같애 잘 봐라잉 쇼 앞에 잘 봐라잉 쇼 앞에 쇼 쇼 쇼 까야겠다 야 디치 갔는데 우리? 파이어 인 더 홀 아니다 아니다 디치 갔었지 예전부터 더 홀 한샷 아 씨발 러패드 것 쇼 타나 쇼 타나 에이 에이 또 수정인 수정인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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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도 있다 뒤에도 있다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마우스 너무 느린거 같아 감독아 야 형 숏 들어가면은 사파이어 숏 안에 들어오면 안된다 야 오케이 형이 앞에서 싸우고 있으면 뒤에서 그냥 빡 니가 마무리만 하면 된다 개빛아 어 여기서 나가 뭐 뭐야 쇼딘 와 개피다 뒤에도 있다 뒤에도 하나 더 하나 더 쇼딘 하나 더 나이사 나이사 뭐야 야 저기 사파이어는 찍지마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땜 그래 프레스트 찍었다고 올릴거라고 어 쇼 존나 많다 대각 존나 많다 기억자 존나 많다 2층 발견다 뭐야 물도자 2층 봐라 니가 야 2층 올라왔다 벌써 에잇 잘 봐라 에잇 존나 많다 에잇 패스다 에잇 패스인거 같애 개피 완전 개피 훔쳐가 형해 이 사람 패스 패스 개피 야 시발 얘도 개피인거 같은데 개피는 안돼 아 이거 좀 편집좀 해서 올려야겠는데 ㅋㅋㅋㅋㅋ 이거 편집좀 해서 올려야될거같애 ㅋㅋㅋㅋㅋ 발이 그게 아니라 방금 계란 발이 끄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 제발 오 살았어 안 맞았지롱 시발 놈봐 바로 앞에 있다 나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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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요번거 좋은데 아 아 형 드디어 용감한 형 드디어 용감한 그 스트레스 올리겠는데요 형 싸움하게 네 온다 왼벽 3명있다 왼벽 3명 폭 던진다 소리나면 나이사 다이사 온다 몇 번 형 아 뭐야 와 나 와 쏘면서 들어가 형 쏘면서 쏘면서 야 잘한다 야 괜찮아 야 저기 태훈이형 킬좀 많이 줘 그렇게 좀 올릴거 한번도 못올려봤단 말이야 이런거 기억좌에서 오바친거만 올렸단 말이야 태훈이형 형 킬 대관리 잘해요 이거 올리면 되겠네 레드볼 수단 잘 시켰네 폭 좀 말해주시 폭폭폭폭폭폭폭폭 오우 이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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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잡아 나와봐요 나 한건하게 나 한건할거야 와 실각스나 어 폭탄했네요 형 아씨 나 이거 플레스 안찍어 나 이거 플레스 안찍어 나 이거 플레스 안찍어 어 슈프라우 개피 한속 헛쌍 셔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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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수나가요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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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nymi 머리 머리 머리べ 아아 너 할거냐 AAB B중통 충통 계속 충통 아아 나 안받겠다 나 그래도 형 사파이어보단 잘하고있어 하하하하 아 됐다 나 살아있어 우리 오빠한테 말하는거 좋아할거야 나 살아있었다고 아 아 아 뭐야 불도저가 오오오 3기 3기초에 전부가 아 객쿠스나 객쿠스나하고 3기였던거같은데 형 객쿠 가보세요 네 오케이 와 진짜 알곱 아아 어 나 레이더보노라고 총알을 안쌌어 안 안쩍어있어 하하 야 나 한껏가락에 나와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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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퍼면부터 가라고 있어 ㅋㅋㅋㅋㅋ 오케이 끝 이기 형꺼 레이디였던거 같아요 설따 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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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 사기 중통만 중통하나 중통하나 있다 사기 사기 싸다 사기 중통 중통 중통이죠 형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겼다 이겼다고 보는데 나는 형 우리 다